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위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위보호관리제를 보여드릴건데요. 바른의 위일스보호관리제입니다. 부원료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위건강에 도움을 주는 위일스는 감초추출물이 150mg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부합한 GMP 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위건강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헬리코박터균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은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위점막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점막 내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원료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부원료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합한 형태의 원료로 되어 있거든요. 바른 위일스에는 19종의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제품 구매 시에 이렇게 약을 넣을 수 있는 휴대용 케이스를 같이 주더라고요. 간단하게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저도 한번 이 제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패키지고요. 1일, 1일, 2일, 3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표시된 대로 확인해서 드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1일 1점을 드시면 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분 중에서도 위장이 안 좋으셔서 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럴 때 이 위일스 제품을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위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위일스 제품 한번 생각해보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다음번에 더욱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